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퀘스트 제목은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 맛보기입니다 지금 칠판에 꼴이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오늘의 퀘스트는 어찌하여 찍게 됐냐라면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40분 우리가 6시 40분이라는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지금 왔을까? 또는 어젯밤부터 계속 일을 하다가 이 시간을 맞이했을까? 밤부터? 아니고 밤부터라니까 우리 신유경님 화를 내네요 어제 낮부터? 알았어 어제 낮부터? 언제부터? 아 어제 오후? 오후부터? 오후가 낮 아니야? 오후부터? 아 넌 오후 3시부터 했어 알았어 오후 3시부터 쭉 해서 오늘 아침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이 퀘스트를 정말로 오늘은 이번 주는 퀘스트를 월요일날 업로드를 했고 여러분들이 되게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업로드를 했더니 되게 재밌어 해줘서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이 노닥거림이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8분대로 넘어가라고 본문에 글을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 퀘스트가 마음에 안 들면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역시 퀘스트를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뭘 하고 있었냐면 거의 이 정도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아 요경아? 요경이 먹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거 뭐지? 천우신조 2025 파이널 천우신조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에 미적분 30번 문항을 촬영을 했어요 미적 30번 문항을 촬영했는데 미적분 30번 문항을 촬영하고 나니까 너무 문제가 좋은 거예요 이 30번이 어떻게 좋았냐면 사실은 지금 이 칠판에 막 지워져 있는 이 판서가 30번 해설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카메라 한 번만 따라갈까 요경아? 이거를 스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봐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천우신조 딱 한 횟짜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천우신조는 이거 뭐라고 통칭 부랄까? 9평 반영 천우신조라고 할까? 그러면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할까? SE? 그거 뭐야? 아 스페셜 에디션을 줄인? 오케이 우리 SE 천우신조는 천우신조 SE? 천우신조 SE? 할 말 까먹었잖아 천우신조 SE? 뭔 얘기하다 말았지? 아 천우신조 SE는 어차피 9평 자체가 스포야 9평을 반영 이 스페셜 에디션 새 소식에 뭐라고 돼 있었죠? 9평 반영 그리고 진화 그리고 심화라고 돼 있었어 아니야 자 반영 진화 심화라고 돼 있었어요 9평을 반영했기 때문에 문항의 주제까지도 동일하게 유지했고 9평의 출제의도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출제의도가 더 잘 보이게 드러낸 문항 그래서 반영 정확히 출제의도 숨어있던 이게 꼭 이 개념을 출제했다고 볼 수 있어라고 할 만큼 쉽게 출제된 9평을 조금 더 세게 개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반영된 개념을 출제의도를 좀 더 정확히 드러낸 반영된 시험이고 동시에 15번 기억나죠? 9평 15번 다항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부정적분을 찾았을 때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 그럼 적분상수 C는 그냥 찾지 않아도 되는 미적분의 기본정리상 주어진 아래 끝에 초기값이 사용되지도 않는 약간씩 뭐지 뭐지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문항들이 있었어 그런 문항들은 조금 더 정확도 있게 수능적으로 진화시켜놨어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이 전 캐스트에 있잖아 그죠? 인기 캐스트로 올라가 있던데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전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천재들이 힘을 합쳐서 우다다다다 변형시킨 모의고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반영 진화 진짜 수능으로 변형한다면 이 부분이 잡힐 거야 라고 생각되는 진화 그리고 정말 적정 난이도로 조절이 된 심화가 다 만들어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너무 아트라고 했었죠? ART 아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해설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워낙 너무너무 서로서로 놀라는 이게 찬양하려고 찍었냐 그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지금 미적 30번을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해설을 하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지 유경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이걸 캐스트로 찍자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미적 30번에 대한 해설을 했는데 이 한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서 구평 30번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출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게 수능은 아니지만 수능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딱 한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적분의 미분 파트를 총정리하는 문항이 되어버렸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의 흐름이 그래서 구평의 뒷부분을 구평 미적 30번의 마지막 부분이 K에 대한 일반항을 찾지 않아도 되는 함수값을 물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K자리의 1분의 2 주어진 K값을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는 문제의 출제 의도가 망가질 수도 있는 마지막 물음을 우리가 보완했다는 거죠 그래서 K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내야 되고 그걸 찾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써야지만 되는 그래서 이걸 스포를 해도 스포를 해도 어차피 구평 자체가 스포인 구평 반영 진화 심화 모의고사인데 이 판서가 스포가 된다 할지라도 이걸 스포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캐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대단해 그치? 왜? 왜 웃어 너 지금? 왜 엇박을 탔어? 반영 진화 심화 반영 진화 심화 그거 박자감각 있는 거야 반영 진화 심화 바로 안 나오는 이유는 새벽이지 선생님 얼굴에 초점 잡아서 안 잡아서 칠판으로 잡아서 안 잡아서 딴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시간에 있잖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거의 브이로그 같은 소통을 위해 캐스트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을 때 유경조구가 약간 칠판으로 초점을 잡아요 그래서 이 전 캐스트에 글씨는 잘 보이는데 선생님 얼굴은 그 뒤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야 근데 이해해야지 몇 시부터? 나는 그 전날 오전부터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전부터 해서 지금 24시간이 다 돼가는데 얼굴이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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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흐리면 좋겠다라고 말을 먹지만 안 돼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어지럽단 말이야 그건 안 돼 안 돼 너무 장난치면 안 돼 그래서 시끄러워 그래서 이것을 스포하면 안 돼서 유경쌤이랑 손 보이죠? 유경이랑 저랑 여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지운 거예요 완전히 다 지우면 판서가 다 지워져 버리니까 이 감동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고 미적 30번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니 꼭 도전하고 배우고 혼자 긴 호흡을 따라서 답이 나오는 순간까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 그걸 때려서 깨는 역할을 해주는 문항이 돼 줄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긴 호흡이지만 따라가서 답이 나오는 순간까지 두 번 세 번 연습을 해보면 긴 트럭을 도는 훈련이 또 돼 줄 거야 그래서 트럭 아니야? 트럭 빨리 이거를 봐야 돼 근데 본인은 출연하지 않겠대요 왜 쟤랑 찍으면서 이렇게 웃냐면 카메라 뒤에서 거의 쇼를 해 그러니까 사실은 카메라에 찍히는 나보다 지금 찍고 있는 유경쌤이 더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해 내가 한번 꼬셔가지고 언젠가는 나오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 좀 진지하게 이거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지웠지만 이 긴 호흡을 우리가 한번 싹 지나가면서 유경이가 손바닥으로 지우고 이렇게 지 이름 찍어놓은 거야 왜 자꾸 요즘 한자 쓰냐고 하니까 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한자를 배웠대요 그래서 원스텝 미정계수가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누가 독립변수냐 라는 걸 문제 읽으면서 파악하시고 주어진 절대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주 복잡하게 힘들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깔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가 주어지고 거기서 절대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마지막 변수를 최초 독립변수로 표현하고 그 최초 독립변수로 표현을 했더니 최초 독립변수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 변수까지 섞인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함수가 분리된 함수로 케이스가 나눠져서 만들어지고 문제가 원하는 상황에 대한 미분계수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미분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미적 30번이에요 미적 30번을 촬영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적 30번을 뒤에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페셜 에디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성장할 거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걸 마치 포도주스 소개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건 이 감동 그대로 캐스트에 넣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카메라를 켜고 집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캐스트를 촬영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가볍게 지금 몇 분 됐어? 10분? 오케이 아 선생님 캐스트 치고는 되게 짧은 거죠 가볍게 촬영한 이 캐스트 안에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SNS부터 쭉 쫓아온 우리 수강생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스페셜 에디션 한 회를 풀어보시고 많이 성장하시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선생님의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까지 따라오시면 수능장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이기고 들어간다 나올 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올 수 있을 거야 온맘 다해 만든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가서 딱 꽂히기를 진심으로 말하겠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쟤 왜 저래 진짜 자 여기까지 신용이 오늘 재밌게 웃겨봐 너 웃기는 거 애들 좋아하던데 하나만 웃겨보세요 여기서 또 끊으면 웃긴대요 오케이 또 끊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그럼 오늘 캐스트 올라가면 수요일에 올라가는 거죠 이번 주 캐스트는 이걸로 쫑? 쫑 금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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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